내 차례군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덤벼라 푸드 팝토이 막혔어 찾았다 좋은 생각이 났어 한번 해볼까 이게 무슨 소리지 우와 커졌어 당했구나 소갑군 도와주세요 조용히 해 어? 이제 항복하시지 웃기는군 감히 운내지마 지원이 필요하다 상대도 안 되는군 어? 변신 이제부터 내가 해결하지 간지럽군 맞쩌봐라 어림없다 내 차례군 싱겁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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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저게 뭐지? 열어라 망가뜨려주겠어 각오해라 가소롭군 용서하지 않겠다 가만두지 가만두지 않겠어 막아내다니 내 공격을 막아보시지 날 이길 순 없다 소용없다 소용없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래! 목톰이 아니군 도와주지 않겠어 말도 안 돼! 너무 강해 정말 고마워 와우